안녕하십니까 신조의 쿨톡 시작합니다 지금 윤미향 의원에 대한 수사가 아주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서울 서부지검 형사 4부 최지석 부장검사팀이요 주말도 반납한 채 지금 수사에 굉장히 속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6월 5일 지금 민주당의 김태년 원내대표가요 미래통합당의 동의가 없다 할지라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6월 5일에는 임시회를 개회를 하겠다 했는데 일단 회기가 시작되면 의원 소환하기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 전에 윤미향이 소환될지 여부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 서부지검에서 윤미향을 수사하고 있는 것은요 크게 보면 세 가지라고 보면 됩니다 개인계좌 4개로 모금한 것 중에서 개인적으로 횡령한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횡령 여부고요 두 번째는 안성심터를 고가 매입하고 헐값 매입하는 과정에서 업무상 배임 혐의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여부 그 다음에 이제까지 정대엽 정의연으로 쭉 모아줬던 시민들의 성금과 국민들 세금에서 나간 국가보조금이 제대로 쓰였는지 아닌지 여부 이 세 가지가 지금 서울 서부지검에서 초점을 맞춰서 하는 건데 사실은 최근에 윤미향 사태를 돌이켜보면 이거 못지않게 굉장히 휘발성이 강한 사안이 있었죠 그게 뭐냐 하면 중국 저장성 링부에 있었던 북한 식당 북한의 외어버리 식당 류경 식당 허강일 지배인과 12명의 여종업원이 2016년 4월 총선은 불과 일주일 정도 앞두고 탈북을 해서 한국으로 들어온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의 주인공인 허강일 류경 식당 지배인이 지난 5월 21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조선일보와의 어떤 인터뷰에서 사실상 민변의 장모 변호사 이 사람 이름이 나중에 실명이 다 밝혀졌습니다 장경욱 변호사의 소개로 윤미향과 그의 남편 김삼석을 만나게 됐고 그래서 마포심토에도 한번 갔었고 그 이듬해 작년 초에 김삼석이 좀 조용한 데 가서 삼겹살 꺼먹으면서 쉬지 않겠느냐 해서 간 곳이 이른바 그 문제의 안성심토였는데 거기서 3박 4일 동안 있는 동안 여러가지 월북 회유 다시 북한으로 넘어가면 어떻겠느냐 하는 이런 월북 회유 공작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충격적인 폭로가 있었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장경욱 변호사를 통해서 정대협 자금을 허강일 씨 본인의 경우에는 월 50만원씩 6개월 그러니까 300만원을 받았고 다른 여종업분들도 30만원씩 한 5개월 내지 6개월 정도를 지원받았다 그리고 그 자금의 출처를 장경욱 변호사를 통해서 정대협이라는 것을 확인을 했다 뭐 이런 거예요 근데 이런 아주 휘발성 강한 보도가 나오니까요 그 다음날 사실 민변이 아주 신속한 반박 성명을 냈습니다 신속한 반박 성명을 냈는데 그때 민변이 해명한 건 이런 거예요 민변은 탈북 해당 사안이 국가기관의 위법한 권력 남용과 이로 인한 중대한 개인의 인권 침해라고 봐서 사건 발생 직후부터 법률지원 TF를 구성해 활동했다 하지만 당사자 또는 관련자에 대해 생활지원금을 비롯한 금액을 지급한 사실은 없다 다만 해당 사건을 담당한 TF 소속 변호사 장경욱 변호사 개인이 종업원들과 지배인들로부터 여러 차례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받고 개인적으로 또는 주변 지인 도움에 받아 생활부에 보태수라며 개인적으로 금액을 지급했던 사실을 확인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탈북자들에게 재월북을 권유하거나 제한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했다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민변 차원에서 돈을 준 적은 없고 장경욱 변호사가 본인 돈과 주변 지인들의 도움을 받아서 탈북자들에게 지원한 사실은 있다 그러나 민변이 단체 돈으로 준 적은 없다 그리고 장 변호사와 지인들이 개인적으로 도와줬지만 그 도와주면서 다시 재월북 북한으로 다시 월북하는 것을 회유하거나 권유한 적은 없다 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조선일보 기사가 한마디로 허강일 씨의 허위 주장에 기초한 엉터리 기사다 그런 얘기였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이 윤미향 이제 작년 지난 금요일 윤미향 당선자 신분 마지막 날에 당선자 신분 마지막 날에 23분 동안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 자기 자신의 기자회견문을 읽어 나갔는데 그 중 크게 보면 여덟 가지에 대해서 다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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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다를 여덟 번 했는데 그 중 그 중 여덟 가지 중에 하나가 이 월북 회유입니다 그 월북 회유에 대해서 그 당시 윤미향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2018년 11월 남편과 장경욱 변호사는 저와 정대협 측에 탈북 종업원들이 할머니들을 만나는 것 자체만으로도 큰 힘이 될 것이라며 만남을 제안하였고 이를 마포 쉼터에 사시는 길원옥 할머니께 전달했더니 할머니께서 흔쾌히 수락하셨다 그래서 2018년 11월 17일 마포 쉼터에서 쉼터에 류경식당 탈북 종업원들을 초대해 활동가들이 직접 지은 음식으로 저녁 식사와 함께 담소를 나누었다 평양이 고향이라는 공통점이 있는 길원옥 할머니와 탈북 종업원들은 남한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학교 공부가 끝난 후 밤늦도록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는 등 이야기를 나누었을 뿐이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다른 건 없었다 하면서 윤미향이 이렇게 얘기했죠 결론적으로 제가 류경식당 탈북 종업원들에게 월북을 권유하거나 동조하였다는 의혹에 대해 말씀드린다 하면서 저와 정대협이 탈북 종업원들에게 금전을 지원했다 월북을 권유했다는 등 일부 언론 보도는 모두 사실이 아닌 허위임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분명하게 밝힌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일보 기사가 완전히 허위사실이다 가짜 뉴스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정대협 돈을 준 적도 없고 월북을 회유한 적도 없다 돈을 준 적도 없고 월북을 회유한 적도 없다 만난 거는 맞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부터 한번 따져봐야 돼요 근데 윤미향 지난 금요일날 자신의 결백을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기자회견이 입군한 직후에 허강일 씨는 지금 제3국의 망명 중인데 조선일보가 허강일 씨와 제3국의 망명에 있는 허강일 씨와 SNS로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허강일 씨가 이렇게 윤미향 기자회견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거짓말을 밥 먹듯 하는 사기꾼들이 자기 스스로를 간첩이라고 하겠냐 나는 간첩이다 라고 말하는 간첩을 본 적이 있느냐 하면서 제가 류경식당 탈북 종업원들에게 탈북을 권유했거나 뭐 이런 사실이 없다 금전을 지원한 사실이 없다 이렇게 얘기한 거는 다 거짓말이다 윤미향은 완전히 거짓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사람들 때문에 김정은 수명만 길어지고 있다 한국에서 이런 사람들과 상대할 때마다 내가 왜 한국에 왔는지 이상하게 느껴졌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 당시에 처음에 이걸 폭로할 때 허강일 씨가 그냥 자신의 일방적인 주장만 전달한 게 아니고 구체적인 물증을 몇 가지를 내놨습니다 윤미향의 남편 김삼석 씨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그 다음에 민변의 장경욱 변호사와 또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그 다음에 안성 쉼터에 자신과 탈북 유경식당 탈북 여종업원 12명 중에 3명이 같이 갔었는데 그 3명의 여종업원들이 안성 쉼터에서 찍은 사진 그 다음에 또 송금 받은 내역 이런 것들을 물증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민변과 윤미향 정대혁 또 윤미향의 남편 김삼석은 뭐라고 해명하냐면 김삼석 개인 돈이었다 이렇게 지금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김삼석 개인 돈이었다 그래서 이게 장경욱 민변 장경욱 변호사가 허강일 씨를 비롯해서 탈북 여종업원들에게 총 보내준 돈이 820만원 820만원 그중에 300만원은 허강일 씨입니다 허강일 씨에게 보내줬고 나머지 520만원을 다른 여종업원들에게 보내줬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한겨레에서 장경욱 변호사의 통장 거래 내역을 입수해서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그런데 총액 820만원 중에서 윤미향의 남편 김삼석과 또 다른 활동가 도아무개 씨로 각각 100만원과 150만원을 지원받았다 그러니까 윤미향의 남편 김삼석이 탈북자들 주라고 민변 장경욱 변호사에게 100만원을 건넨 것은 민변 장 변호사 말로 말을 통해서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돈이 정재엽 돈은 아니다 김삼석 개인 돈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면 이 사건은 어떻게 되는가 지금 서부지검에서는요 주로 뭐 개인계좌 모금과 관련된 회계 부정 여기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데 그럼 이 월북 회유 사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가 이게요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일부에 배당이 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그러니까 서울 서부지검은 회계 부정 사건이고요 이 월북 회유 사건은요 별도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일부 양동훈 부장 거기에 배당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팀에서 이 수사에 착수를 했고요 이거는 한 시민단체 자유대한 호국단이라고 한 시민단체가 지난달 말에 윤미향과 김삼석 윤미향 김삼석 그 다음에 민변 장경욱 이 세 사람을 세 사람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을 했습니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을 했는데 국가보안법 상에 보면 탈출교사죄 이런게 있습니다 탈출교사죄 그래서 그 국가보안법 제 6조 잠입탈출 제 8조 회합통신 형법 제 31조 교사범 그래서 이게 탈출을 탈출을 월북을 교사했다 하면 이게 국가보안법과 형법 위반이 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국가보안법과 형법 위반 소지를 지금 서울 서부지검이 이제 회계 부정을 수사하고 있는데 그것과는 별도로 중앙지검 공공수사 일부에 이게 배당이 됐다라는 거고요 거기 담당 검사는 엄재상 검사라는 분인데 이게 참 재밌는게 2016년 4월에 허강일씨와 류경식당 여조금은 12명이 탈부를 하니까 민변에서 이거 국정원에 의한 기획 탈북이다 4월 총선 당시 새누리당 승리에 도움이 되고자 이른바 북풍 공작을 한 것이다 해서 이 사건을 중앙지검에 고발한 적이 있어요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 탈북 의혹 고발 사건 대충 이런 이름으로 그때 중앙지검에 고발을 했는데 그 당시에 담당 검사가 엄재상 검사인데 이번에 그 엄재상 검사가 윤미향 부부와 장경욱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또 수사하게 됐다 참으로 아이러니입니다 그리고 당시에 민변이 이 기획 탈북이다라고 검찰에 고발할 때 그 TF 팀장이 누구였냐 하면 그 지금 장경욱이었습니다 장경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거대로 아마 중앙지검에서 조사를 수사를 해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가릴 텐데요 참 재밌는 게 지금 이게 원래 이용수 할머니가 터뜨린 게 돈 문제이지 않았습니까 정대엽 정의원이 많은 돈을 모금하는데 할머니들을 위해서 제도를 쓰지 않는다 이 회계부정 문제였는데 그런 것들이 하나 둘씩 폭로되는 과정에서 이 월북 회유 공작도 있었다는 게 그 과정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민변이나 정대엽이나 윤미향이나 이런 쪽에서는 그거 돈을 준 건 맞지만 윤미향 남편 김삼석의 개인 돈이지 단체 돈은 아니다 이거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데 제가 봐서는요 돈의 출처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요 실제로 이들 탈북자들에게 월북을 회유했는가 권유했는가 제안했는가 이 여부입니다 근데 허강일씨가 지난번 증언한 바에 의하면요 굉장히 생생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안성침토에서 3박 4일 지내는 동안에 수령님 장군님 이런 말들을 아주 일상적 용어처럼 편안하게 윤미향 남편 김삼석과 거기에 와있던 양심수 후원의 회원들 이런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구사를 하면서 북한 담배라든가 북한 물건 이런 것도 한번 이용해보라고 권유를 했고 북한의 혁명가요를 부르기도 했고 등등 여러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돈의 출처보다도 돈이 오구간과 액수는 대충 누구든지 속일 수가 없어요 다만 이게 정대엽 돈에서 나온 건지 아니면 그야말로 김삼석 주머니 그런 개인 돈인지 근데 이거는 그렇게 본질적인 문제는 아니다 월북 회유를 했는가 여부다 그런 점에서 이게 굉장히 어찌 보면 회계 부정 이상으로 회계 부정 이상으로 이게 더 큰 사건일 수 있다는 거죠 만약 윤미향이 자기 남편과 함께 탈북자들에게 다시 북한으로 돌아가라고 권유한 게 사실이라면 윤미향은 국가보안법 위반이 되는 겁니다 현역 국회의원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그러니까 통진당 이석기 사건 이후로 처음으로 현역 의원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회계 부정보다도 훨씬 더 뭐라고 할까 사안의 무게 중대성이 훨씬 있는 그런 해발성 강한 그런 수사가 되지 않겠나 보여지고요 그래서 아마도 안성 쉼터에 갔을 때 같이 따라갔던 류경식당 여저공원 3명 그 사진도 있습니다 얼굴은 가렸지만 그 사진이 있는데 아마도 이제 이 엄재상 검사팀에서 그 3명을 소환조사하면서 그때 안성 쉼터에 가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캐묻지 않겠는가 경우에 따라서는 제3국의 망명에 있는 허강일 씨가 임시 귀국해서 아마 뭐 검찰에서 장경욱 또는 김삼석하고 대질신문 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월북 회유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이 회계 부정 사건보다도 훨씬 더 심각한 사안이고 서울중앙지검에서 지금 수사에 착수한 게 확인됐다 여기까지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